어 야 윤석열이다. 야 대박. 여러분들 네 윤석열이 지금 왔어요. 네. 저희 안녕하십니까. 팀일 장관 수사지의권 활동에 대해서 직접 견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어떻습니까? 혹시 장모와 처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막으셨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오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의권이 발동됐는데요. 한 말씀 하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줄리라는 이름 아시나요? 네 줄리가 누구입니까? 혹시 줄리라는 이름 아시나요? 네 줄리가 누구입니까? 네. 네 줄리 다 답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